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3-4-3 포메이션 이재원, 이광준, 김현중의 백3 2선에는 박준강, 신혁민, 정석화, 김주환 선수입니다 최전 방향은 윤형호 선수와 못다 파울리뉴입니다 마지막 한 70분 이후부터 팀을 상당히 어렵게 만듭니다 라마스가 러빙패스 연결 최준적으로 파울리뉴 왼쪽에서 어정원이 볼을 따냈습니다 라마스 연앤발, 슛, 골키퍼, 정면 득점도 득점인데 도움 숫자도 적지 않죠 모처럼 박준강 선수가 라인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파울리뉴 못다, 못다, 다시 파울리뉴 슛, 슛 이번엔 구상민 골키퍼가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짧은 순간에도 파울리뉴 선수가 구상민 선수보다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렸는데 각도를 정확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진보다는 수비진이 조금 더 조직력을 맞추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인민혁이 왼쪽으로 라운드에 긴찬도 있고요 라마스 왼발로 툭 찍어서 앞쪽 패신의 해동! 약했지만 포스는 또 예리했습니다 앞쪽에 있는 공격진들이 위력적일수록 라마스 선수의 가치는 빛날 수 있습니다 못다, 5패스! 파울리뉴, 파울리뉴! 슛! 벗어났습니다! 이한도가 끝까지 따라 붙었는데 슈팅을 가져갔던 파울리뉴 박진석 감독도 지난 안산전 천안이 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좋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겠죠 그렇죠 와 또 넘겨졌어요 또 파울리뉴입니다 자 파울리뉴 1대1 대결 자 여기서 못다에게 못다! 부산의 슈팅이 멈춰있는 사이에 지금 천안이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0대0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천안의 기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네 신영민 반대쪽 못다이! 헤드! 자 수비를 맞고 골키퍼 처리했습니다 선수가 사이드에서 빠졌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브릭킥 올라갑니다 헤드! 자 파울리뉴! 슈팅! 아하!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어정원 선수의 롱스로인인가요? 자 어정원의 롱스로인 오! 지금 골때물! 자 여기서 골문 비어있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자 슈팅! une Р 퀼 김찬의 환상적인 스져스 킥 야 경기 흐름을 김찬이 이 아크로바티칼 슛 하나로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우와 자 지금 이 장면은 천안에 김민준 콕키퍼의 비수도 하나 좀 나왔고 아 지금 인대되어 온 한암의 우리 경비견 박통기 선수하고 김찬 선수가 같이 세련미를 펼쳤네요 네 아휴 갑자기 경비견이라 그래서 끝에서 보긴 하네요 네 저희가 방송정보 때문에 이제 원 별명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김민준 콕키퍼 위치를 보고 오오 하고 있었던 거를 김찬 선수가 놓치지 않고 아 골길 걸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멋진 골길이었습니다 이거 처리하고 사실은 들어갔었어야 됐거든요 지금 너무 네 이거를 김찬 선수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아 크로스바를 살짝 네 통과하는 아주 멋진 스겨스 킥 어 올 시즌 마무리까지 이어지고 다음 시즌까지 이어진다면은 한번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골이 나오면서 흐름이 부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가운데 라마스와 김찬 그리고 패신이 있는데요 슛! 골키퍼 김민준 이번엔 잘 처리했습니다 라마스에게 주고 어 뺏어냈어요 뺏어냈어요 파울리뇨 자 수비수가 3명 4명 늘어납니다 파울리뇨 오른쪽을 연결합니다 자 가운데 지금 모타가 이한도와 지척거리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시 모타 파울리뇨 슛! 네! 구성민! 벼락슈팅! 이걸 막아냈습니다 구성민 구성민! 파울리뇨 진짜 지금은 완전히 템포를 자기가 반템포 이상을 살리면서 깜짝 슈팅을 했거든요 네 어 지금 거의 한멈처럼 움직이고 있는 모타와 파울리뇨 대팍은 뭐 이 대구의 명물이 됐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좋은 패스 연결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좋은 패스 연결입니다 반대쪽 크로스! 패스! 벗어났습니다! 자 좋은 패스 연결 정석화 다시 아 뒤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후반에는 모타 선수에 대한 마크맨이 일단 조일제 선수로 바뀐 것 같죠 부산이 그러네요 이게 돌려서 막지 않으면 어! 슛! 야호! 구성민! 구성민의 선박! 벼락같은 슈팅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그냥 골대는 빨려들어가게 찬 계적을 구성민 선수가 손으로 쳐냈습니다 파울리뇨가 서로 공 주고받은 걸 보여줬거든요 성우영이 오른쪽에 네 김정환 쪽으로 연결 자 돌파해야죠 김정환 김정환 돌파 시도합니다 김정환 왼발 슛! 김민준이 잘 처리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세계축구 역사에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축구를 한 위대한 선수들은 얼마든지 많았고 네네 파울리리 선수도 오늘 봤을 때는 자 김정환 역시 또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 김정환 반대쪽에 김찬이 있습니다 다시 뒤쪽 반대쪽! 자책끼리 될 뻔했어 이거 완전 찬물을 끼얹을 뻔한 천안세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워낙 그 공격전개 속도 강수 타이밍을 흘렀기 때문에 세후에 들어오는 김찬 선수를 막으면서 클리어까지 하기 쉽지가 않았어요 자 토너킥 볼키퍼 김민준이 공중골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처리했고요 자 다미르입니다 다미르 파울리뉴와 지금 왼쪽에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을 연결했습니다 정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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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1패스 다시 슈어 네 각도로는 차량인데요 와 과감한 쇼핑 아 체력으로 싸우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부산은 뭐 새로운 선수들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파울리뉴 밀고 들어가고 것처럼 나온 장면인데요 파울리뉴 슈어 또 막았어요 구상민 조금 더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려면 경합을 해줘야 되니까 네 김종민 선수의 체력에 기대를 건 것 같습니다 자 떨궈뒀습니다 김종민 이런 점 슈어 네 또 막았어요 구상민 이번에도 구상민 어려운 선방을 어렵지 않게 해내니까 네 관중석에서 뭐 감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각도를 잘 좁혔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도사나이파크가 김찬의 전반 39분 골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1대 1으로 승리버드입니다 아 천안의 사투 투원도 빛이 났습니다만 부산의 벽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때립니다 때립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ku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